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의 위너 화장을 안 해도 아름답지만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잔뜩 꾸며보았습니다. 연 영광스러운 이 순간 왕관의 주인공이 되어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세계로 펼치겠습니다. 미시즈 유니버스 코리아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시즈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여성미더가 되겠습니다. 자연미인의 절역 참가번호 3번 오화연 기억해주세요. 자연미인의 절역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시즈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여성미더가 되었습니다. 자연미인의 절역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